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곱게 화장한 얼굴이 아니라 언제나 인자하게 바라보시는 소박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은 여러분들 기다란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른 그런 예쁜 손이 아니라 따스한 손으로 정성스럽게 보살핌을 주는 어머니의 거칠은 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고요. 작은 것이라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검수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을 테고요. 또 부부의 사랑도 있을 테고요. 또한 연인들의 사랑도 있을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웃음과 행복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는 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에요.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줄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진실이라는 생각입니다. 진실한 말로 믿음과 행복을 주고 또한 진실된 행동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의 시간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142회차 반해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웅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독경 가운데에서 부모 은중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인퇴한 그 열 달의 과정과 또한 부모님에 대한 열 가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봤고요. 그 부모님에 대한 열 가지 지중한 은혜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회탐수호은이다라고 해서 배 안에서 열 달 동안 길러주신 은혜 또한 둘째로 임산수고은이다라고 해서 해산을 할 때 고통을 받으신 은혜 또 우리가 셋째로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신 생자망운이다. 그런 은혜 그 다음에 넷째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서 먹여주신 은혜 연고토가문이다.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님에 지중한 열 가지 은혜가 바로 회탐수호은 임산수고은 생자망운 연고토가문 네 가지에다가 다섯 번째가 회관취습은이다. 회관취습은이다. 그래서 바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신 은혜다. 우리가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살펴보면 가사가 나오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시고 그죠? 바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신 회관취습은의 은혜다. 어머님 자신은 진자리에 누우시고 아이는 마른자리에 갈아내시고 두 저지로 목마름을 지워주고 고신소매자락 찬 바람을 막아주시네. 사랑의 정성으로 잔맞아 설치시고 아이의 그 조롱에 기쁨이 넘치시고 오로지 아이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바로 자비로운 어머니는 불편함 자체도 즐겁다는 생각을 하는 즐겁다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또 불만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도 어머님의 어떤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우리 불자님 가운데 아기가 밤에 잠을 안 자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한다고 밤에는 일어나서 울고 보채고 낮에는 자고 너무 속상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전화가 와서 우리 애기보살림 과거에 어머님도 그렇게 키웠는데 그 생각이 안 나더냐 그랬더니 이제 애기를 키워보니까 자기도 어려서 그렇게 컸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어머님에 대한 어떤 감사함이 이로 형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말이죠.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정말 가장 고귀하고 너무나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가 어머니라는 그런 소리인 것 같고요. 어머니의 마음은 이로 형용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로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그래서 유포 양육 은이다 어머님의 크신 은혜는 땅과도 같고 아버님의 높은 은혜는 하늘과도 같네 덮은 하늘 실린 땅이 은혜 같으니 아버님 뜻 어머님 뜻 그와 같아서 두 눈이 없다들 어떻게 미워하고 손과 발이 없다들 어떻게 싫어하며 내 속에서 친히 낳은 자식이기에 총일토록 아끼시며 사랑하시네 그 자식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요 혹여 아이가 불편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건 이로 형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부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수평적인 사랑을 해요 그래서 조건부 사랑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해서 뭔가를 얻기 위한 사랑을 많이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제대로 못 벌어다 준다라고 하면 무능력하다라고 해서 싸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식한테 대한 사랑은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베풀어도 베풀어도 또 베풀고 싶고 주고 주어도 또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끝이 없는 사랑 이게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자식한테 젖을 먹여주신 은혜는 할당이 없죠 그럼 이제 일곱번째로 더러운 것 씻어주신 은혜 세탁 부정 이다 생각하면 옛날에는 얼굴도 아름답고 자태도 곱고 고악 풍염 하셨으며 갈라진 두 눈썹은 버들립과 같았고 두 뺨에 뜨인 홍조 붉은 연꽃도 무색 은혜가 깊을수록 그 모습 여이셨고 거울의 밝은 모습 빨래할 때 상하셨네 아들딸 귀여움에 늙는 줄도 잊으시고 자비롭던 어머님은 잔주름만 늘어났네 지금은 빨래같은 것을 세탁기가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도 세탁기를 해도 요즘 분들 보면 별도의 출퇴근을 하고 저녁시간이나 아니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는데도 사실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옛날에 어머님들은 저는 어렸을 기억을 이렇게 해보면 겨울같은 때는 얼음 얼음 골짜기 물 냇물 이런 데서 얼음을 깨고 고무장갑도 없었잖아요 그런 데서 빨래를 해주시고 더군다나 갓난아기 나오면 지금 일회용 기적이다라고 해서 너무나 좋은 여건이 됐지만 그전에는 광목천 같은 거 얇은천 있잖아요 계속해서 빨아서 말려서 또 쓰고 이루 형용할 수 없었죠 바로 이러한 세탁 부정은 또한 자라면서 어떤 분들 요즘 보면 클 때까지 자기 옷도 안 빠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어머님은 한 번 불편함 느끼시지 않으시고 또 내색 안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건 이루어 형용할 수가 없지요 여덟 번째로 먼 길 떠난 자식 걱정하시는 은혜 원행 억 은혜문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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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은 자식을 따라가네 밤낮을 가림없이 자식의 행동 따라 흐르는 눈물은 천줄기 만줄기 원숭이 자식 살아 울부짖듯이 어머님의 마음은 간장이 끊어지네 혹여 자식이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 보면 사실 밥은 제대로 먹는지 그런 데 대한 걱정이 할 양이 없죠 그 전에 제가 교도소를 많이 다니면서 겪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아버님이 진갑 잔치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상을 차리고 이렇게 해서 해드리고 했는데 전혀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잔치날이니까 편안히 드시고 좀 즐기십시오 그랬더니 전혀 드시질 않아요 그래서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들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교도소를 가 있는 것이죠 교도소를 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호화찬란하게 이런 음식 사항을 받았다고 해도 과연 음식이 넘어가겠느냐 저는 이 많은 음식을 주고 아무리 호화로움을 저한테 주는 것보다 차라리 내 아들을 교도소에서 나오게 해서 내 앞에 있게 한다면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자기는 편안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사실 들어보고 마음이 짠한 적도 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사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루어 형용할 수가 없지요 그 마음을 자식들은 헤아리질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보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어려서 성장할 때 한때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어떤 불만도 많이 가졌었는데 어느 정도 나이도 먹고 저도 이제 내일 모레 60이란 어떤 나이에 다 이르다 보니까 부모님의 지중한 은혜에 대해서 이루어 형용할 수 없이 그 마음을 느끼긴 하는데 이미 부모님에 대한 어떤 말씀 한마디라도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 지금의 상황 그걸 느끼는 상황에서는 이미 벌써 부모님 돌아가신지 30, 5년 이상씩 됐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이루어 형용할 수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님 살아 생전에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자식으로서 그 어떤 업본가 봐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평생 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씀 한마디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가슴에 못은 저 역시도 평생 받고 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부모님 계실 때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이 어떤 호의호식이나 좋은 옷을 입으셔서 편안하기보다는 당신들 편안한 상태로 말 한마디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그 표현 하나가 부모님의 마음을 울리는 또 진실로 감사해야 하는 그런 어떤 효도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구요 다음자 아홉재로 자식위에 모진일도 다 하시는 은혜 위조악 은이다 강산처럼 소중하신 아버지 어머니 기풀사 그 은혜 정말 갚기 어려워 자식의 괴로움 대신 받기 원하시고 아이가 수고하면 그 마음 편치 않네 머나먼 길 떠난다는 말을 들으면 떠나가서 추운 곳에 자지 않나 걱정이시네 아들 딸 잠시라도 괴로워하면 어머니 마음은 오래도록 아픔이 있네 그렇죠 자식이 힘들어하면 그 부모님이 엄청 힘들어하시지 않아요 또한 자식이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은 그러지요 애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애기의 고통을 보려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전에 소년원에 갔을 때 우연치 않게 현충일날 제가 법문을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충일날 제가 여러분들 소년원에 계신 우리 그 소년원생들한테 진정으로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님 대신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도 역시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물며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들이 잘 된다라고 하면 바치실 분들이 상당한 수이고 또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어떤 그 애국지사분들 그런 순국 영령들 이런 어떤 여건들을 보면 정말 그분들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다 같은 공감대를 느끼기도 했지만요 과연 가족끼리도 우리가 목숨을 대신할 수 없고 자식도 또한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부모님은 자식이 왜 사지 않아요? 하물며 가족관계를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분들 보면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고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이요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울 정도로 마음 깊이 와서 닿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허지요 또 심지어 또 심지어 그 원생들한테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냐라고 했더니 그것도 대부분이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말이죠 어찌 보면 과거와는 좀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그런 것인지 어떤 배려심 이나보다는 자기 이기 또는 자기 어떤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여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부모님은 사실 자식위에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실제로 저희 불자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음주를 하다가 아주 간단한 사고를 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고 나니까 그 아들이 이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 대신 그 차를 가서 자기가 이렇게 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고를 접수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부모님 이라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열 번째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 구경 연민 은희다 부모님의 은혜는 깊고 깊고 무거워서 베푸신 크신 사랑 그칠 세 없네 안전하서나 자식생각 끊임이 없고 멀거나 가깝거나 그 뜻을 따르네 어머님 높은 연세 백세가 되셔도 80된 자식을 항상 걱정하시네 그 크고 높은 은혜 언제나 그치리까 이 목숨이 다하누야 비로소 떠나리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당신 목숨이 끊어져야 멈추지 살아생전엔 숨쉬는 그 순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알라치면 이미 부모님은 계시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아마 혹여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런 축복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이라도 마음 하나라도 말씀 한마디라도 부모님께 뭔가 따스함을 전해주는 그런 날들이 효도하는 날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기도 하구요 부처님께서는 또 안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중생들을 보니 비록 사람의 모양은 이어받았으나 마음과 행동은 어리석고 어두워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은 알지 못하고 공교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은혜를 버리고 덕을 배반하며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이 전혀 없어서 효도를 하지 않고 의리가 없는이라 우리가 지금 부모운중경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지 열 달 동안은 일어서거나 앉았거나 편안하지 못한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아서 음식은 잘 내려가지 않아 오랫동안 오랫동안 큰 병을 앓은 사람과 같다 달이 차서 해산할 때는 모든 고통을 받아서 잠깐 동안의 잘못으로 부상한 죽음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짐승을 잡은 것처럼 피가 흘러서 바닥을 적신다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이를 낳고서는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 아이에게 먹이면서 안아주고 길러주고 더러운 것들을 세탁해주면서도 그 괴로움을 싫어하지 않고 더운 것도 참고 추운 것도 참아가며 고생스러운 것도 사양하지 않는다 마른 자리에는 아이를 누이고 젖은 자리에는 어머니가 누워서 자며 3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이면서 어린아이가 성년이 되면 온갖 예절과 의리를 가르치고 아들은 장가를 드리고 딸은 시집을 보내며 벼슬사리도 시키고 학문도 닫게 하고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마련해 준다 이와 같이 고생을 떠맡아 기르고 가르치는 일이 끝나도 온정이 끊어졌다고는 이르지 않는다 아들이나 딸에게 병이 있으면 부모에게도 병이 생기고 만일 자식의 병이 낳으면 어머니의 병도 곧 낫는다 이와 같이 양육하면서 성년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 자식이 장성하면 도리어 불효자가 되어서 부모에게 말을 하더라도 부모에게 눈을 흘기고 눈동자를 부릅뜨고 큰소리를 치며 불공스럽게 하고 백부님과 숙부님도 속이며 업신여기고 형제간에 때리고 욕설하며 예의가 없고 스승의 교훈도 따르지 않고 부모의 가르침과 명을 어기고 형제간의 말도 일부러 지키지 않으며 출입하고 왕래함에 있어서도 어른에게 아뢰지 않고 말이나 행동이 예의를 벗어나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한다 아침 뉴스 잠깐 봤는데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을 하고 선생님을 희롱을 하고 또 어떤 집에서는 보면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이런 어떤 뉴스를 들어보면요 정말 마음의 어떤 자괴감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물론 어떤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어떤 딴 사정이다 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전에는 스승님이다 라고 하면요 사실 하늘과 같이 생각을 했지 않아요 그리고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어떤 행위나 하나하나 전부 본받고 배워야 할 점들이 많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스승님들도 과거에는 스승이다 라고 했는데 요즘 또 선생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스승은 어떤 예의범절에서부터 글이나 모든 마음의 양식까지 다 가르치는데 선생님은 그런 거를 다 갖추는 경우가 흔하진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칫 씁쓸한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것은 선생님은 단지 글자를 가르치는 하나의 선생일 뿐이다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 라고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도 얼핏 듣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선생님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언행 하나 표현 하나 걸음걸이 하나 정말 제자들이 배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움직이고요 우리 제자들은 스승님이 모든 양식을 갖추어서 이끄는 분이라라는 존경심이 우러나서 움직였으면 싶고요 더욱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그런 부모님이다 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서 진짜 옳지 않은 부모님이다 라고 하더라도요 자식들한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애틋한 사랑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서 우리가 부모 공경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부모는 훈계하고 책망을 하여서 잘못됨을 타일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무작정 귀엽게만 생각하여 감싸주기만 한다 요즘 같은 경우 식당에도 이렇게 가서 보면 사실은 도덕이나 예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애기들이 식탁 위로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 눈총을 주거나 아니면 주인들 입장에서 좀 애기를 단속해 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 애기 부모들이 또 화를 내는 경우도 제가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당신이 뭔데 애들 기를 죽이고 그러느냐 해가지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두 번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말자 해가지고 화를 내고 싸우다 나가는 경우의 사람들도 본 일이 있는데요 글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내 눈에 이쁘면 다른 사람 눈에는 사실 가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눈에 엄하게 키우는 자식들이 많은 눈한테 존경받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하여 점점 장사하게 되면 잔인하여 비뚤어진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잘못된 일에도 굴복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성질만 낸다 좋은 진우들을 버리고 악인과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며 그러한 습관임이 배어 성질이 바뀌어서 마침내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고 남의 꼬임에 빠져 타양으로 도망하여 부모를 배반하며 가정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혹은 행상을 하고 혹은 싸움터에 나가 싸움질도 하며 술집이나 화류계자에게 문득 장가 들게 되면 이로 말미야마 얽매이게 되어서 오래도록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 저희 내 애용을 보면서 잠깐 생각 그전에 삼포로 가는 길 이라는 KBS 어디 방송국에서 TV문학관 하는 프로에서 보았던 것 같아요 삼포로 가는 길 거기에서 보면 여성이 객지를 떠나가 유흥과 활락가 를 다니다 결국 나중에 모든 것 다 놔버리고 사랑도 실패하고 이래서 부모를 찾아 돌아오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에서 보면 마음을 남겨주시면 제가 지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여러분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